히힛 모든 프레이오드인은 나의 형제자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항세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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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이오드엔 평화가 도래할 때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스팸에 붙이는 제품은 , 스팸이 모든 걸 클리어하는 것을 볼게요 , 스팸이 1g 스팸이 1g 스팸이 1g 스팸을 부터는 수비, 스팸이 2g ㄷㄷ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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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통일시키고 말리라 다시 통일시키고 말리라 다시 통일시키게 다시 제발 이게 아바로스의 뜻입니까 ㅜㅜ ㄷㄷ 히힛 아앗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포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데데렸습니다 포탑을 파괴할 수 there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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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2-3-2-3-1 ㄷㄷ 그리스 처치했어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국보인들은 위대한 족장에 전쟁을 얻는다 전단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또 유발합니다 아바루사입니다 ㄷㄷ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